안녕하세요 옹기장입니다 옹기장이가 드디어 28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27기까지 단원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왕성한 찬양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베트남 한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나 아무래도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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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대체질이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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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싶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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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오 똑똑 그리고 악기로 스텝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온기장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곳저곳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죠? 온기장에 함께 세계 선교여행 떠나시는 것 어떠실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원해요? 원해요? 네! 찬양 선교여행 원하시는 분 소리질러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실 분 소리질러 세계 맛집에 들리실 분 소리질러 온기장에 함께 떠나는 선교여행 다같이 떠나요 함께 기쁨으로 주변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변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금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보금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다 평화 좋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this 비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언제까지 해야돼요?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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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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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닷스 기시네 주닷스 기시네